여롸 오빠 얘들아 지금 이곳은 라스베이거스인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벨라지오 호텔에서 가장 맛있고 비싼 음식을 갑자기 먹으러 왔어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우리 스티브 야가 갑자기 불러서 급격히 달려왔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식사 초대받은 사람들 지금 얼굴 너무 고급스러운 데서 반바지가 안 된다고 해서 바지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바지를 준대 바지를 빌려주는 스테이크 하우스 세계 최초로 지금 공개되는 거거든 지금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바지를 빌려줄게 아니 근데 드레스 코드 이런 식당으로 드레스 코드 먹으려고 아 미안해 미안해 이게 스테이크 하우스야? 잠깐만 아 이렇게 몰랐지 음식 먹으러 오는데 그래도 너는 다행인 줄 알아 니가 얼굴을 괜히 아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분수쇼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 게임 출처장인데 먹고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스티브가 사는 거다 스티브 야가 사는 스테이크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야 바지까지 빌려줄게 와 바지까지 빌려줄게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커서 그냥 여기다 걸쳐 보면 될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봐봐 허리 봐봐 힙합 바지인데요?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고르고 있습니다 메뉴 볼게요 메뉴 와 여기 악용 보이는 거 봐 스테이크 와 대박입니다 미디엄 미디엄 미디엄만 해도 돼? 산드왕 크리스 확실해? 요한이 형 그게 더 맛있어 아니 근데 스테이크는 뭐 먹으면 되는 거 어디서 있는 거야 나는? 여기 여기서 드디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뭐 어떻게 됐지? 이제는 스테이크는 공수할 수 있을 거 같아 야 너 뭐 먹을래? 야 너 뭐 먹을래? 공깃밥 시켜봐 공깃밥 라스베라스에서 공깃밥 여기 메뉴에 있는 거를 썼다 고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여기 보이는 이 와규 보이죠? 난 조용하게 못 먹으면 키워보니까 또 킹혁특혁 시작됐습니다 스티브와 요한이 형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밥 먹으면서 그냥 놔 버립니다 그거는 안 하고 다들 오홓 인스타는 multicultural 때 찍어야지 여러분들은 여름 바와 상남자 6명에서 식사하시는 거 보고 계십니다 상남자 야 스티브야 손인데 왜 저런 나만 찍어 아니 형이 앵글이 이렇게 잡히잖아 자 여기 스티브가 형 방송 최초 누가 손이나 바뀌는 거야 여러분 지금 와인을 시켰는데 오스프리라고 써져서 싸다 그랬는데 한 잔에 오스프리였어요 무조건 병인 줄 알았어 저는 그래서 쿡으로 시켰습니다 와인 맛있다고 와인 맛있다고 자 뭔가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나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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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티브 자 이제 다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영상 찍고 뭐 하고 하느라고 못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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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고기 멋있어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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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 와우 안녕